자 오늘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장세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다수 기업들이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도 실적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이 실적 장세에 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지 정광우 이사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뭐 미국에서 아마존닷컴의 실적이 나왔고 굉장히 좋게 나왔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연일 매일매일 수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짚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광우 이사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실적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기업도 그렇고요. 잘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한 실적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 중에서 약 한 70% 초중반의 기업들이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한국의 경우 좀 이익 추정치가 실제보다 오히려 좀 더 높다라고 좀 악평을 듣고는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연초 이후부터 보게 되면 한국 증시 기업들 이익에 대해 가지고서 거의 한 10% 가까이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향되는 상황에서도 더 잘 나오고 있다. 그런 놀라운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는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고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80% 중반의 기업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그 상회 폭입니다. 그 상회 폭이 무려 20% 이상 추정치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게 5년 평균은 약 한 7%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이 얼마나 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이렇게 가늠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숫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적에 바로바로 반응하면서 종목들의 주가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실적 장세를 저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런 추세를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장세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요즘 실적 장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흔히 장세를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리는 금융 장세 그리고서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실적 장세 지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조정이 오는 경우는 그 유동성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역금융 장세 그러고 나서는 실제 실적도 망가지는 역실적 장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작년 코로나 3월에 굉장히 크게 주가가 하락을 했었을 때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금융 장세를 작년에 저희가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작년 이제 말부터 한 4분기 정도부터는 기업들이 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실적 장세에 돌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적 장세에 있어가지고서도요.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사계절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애널리스트 우라가미 군이오의 그 분석을 조금 많이 차용을 하는 편인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적 장세에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게 된다. 그래서 전반부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조금 시장에서 인기가 없던 삼류 주식이나 아니면 소재에 관련된 기업들 철강, 화학 아니면 시멘트, 재지 이런 회사들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그 말대로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후반부로 넘어가는 것은 어떤 계기냐라고 했을 때 그걸 나누는 결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싹트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밀어두었던 그동안 겁이 나서 못했던 투자를 조금씩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 것 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마치 지금 증시에서 나오는 이슈들하고 예, 예.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실적 장세 작년에 금융 장세에 워낙 큰 유동성으로 시장이 그냥 막 올라가는 작년의 시장이었다면 이번에 올해에 들어서는 확실히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 들으니까 약간 소름이 끼치는데요. 소재에 관련돼 요즘에 철강, 시멘트, 화학 이런 종목들이 막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것과 똑같이 거의 흘러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실적 장세 후반기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넘어가고 있다라고 아까 이론에 보면 거의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역실적 장세가 찾아오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연준이나 아니면 다른 중앙은행들도 그 정부들도 가급적이면 경기를 계속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좀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좀 걱정할 부분은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 2분기 중으로 해가지고서 저희 그 실적 장세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저희가 겪고 있다는 거고 그 사이에서 일부는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시는 것이 하반기에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 실적 장세 후반부를 우리가 잘 또 여기서 수익을 내야 다음 사이클이 넘어갈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트를 좀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형주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늘 누구나 알고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이런 것들이 요즘 지지부진하니까 이거 왜 안 가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포트 조정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따르게 되면 후반부로 넘어갈 때에는 고수익의 중소용주 쪽이 더 강세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에도 뭔가 이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는 있으나 그 모멘텀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도 보시면 작년에 워낙에나 기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보시면 지금 이익 성장률이 2분기가 무려 전년 동기 대비 55%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장률이 지속될 수는 없고 이제 그 성장률의 정도는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하고 있는 그런 좀 대용주보다 오히려 중소용주 쪽으로 지금 이미 벌써 약간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오히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어떤 쪽이 그 사이에서도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소비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 쪽이 좀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경기가 이제 개선이 되다 보니까 밀어뒀던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중에서는 이제 인기 있는 소위 말해서 대박 아이템을 개발해내는 곳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곳들은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풀려있는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을 좀 실생활에서 잘 찾아보시면 좋은 기회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는 대형주들, 삼성전자, 현대차도 막 하루에 5%, 6%가 올라가던 그런 장세였지만 이제 올해는 확연히 달라졌고 1분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2분기로 넘어온 상황에서는 더 달라졌습니다. 주식시장이 그 전에 일반적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개인투자자분들은 또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시장을 경험을 못해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금 난감해 하셨을 텐데 정광호 의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약간 달라져야 된다. 포트를 조종해야 하고 시선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투자자분들께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 제가 드린 작년에 처음 하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낯설어 하신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투자 조언 부탁드릴까요? 네, 사실은 지금 조금 부정적인 얘기들을 최근에 하시는 분들이 또 조금 증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좀 증시도 상승을 했고 다시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공매도가 거의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이론적으로는 아니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너무 이런 주변에서 증시 전체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중앙은행이 돈을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개별적으로 히트할 수 있는 아이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좀 잘 눈여겨보시는 그런 쪽으로 시간을 쏟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광호 의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피부로 우리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 대박 아이템을 내는 그런 회사들을 잘 발굴하는 것도 이제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것도 주식하는 재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것들 잘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또 포트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다음에 또 정광호 의사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 정광호 의사 스낵 CCO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